어제 SKT가 양호화한 2분기 실적을 발표한 데 이어 오늘 KT와 LG유플러스도 기대를 웃돈 성적표를 내놨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요가 급증하는 덕을 봤고, 대신 마케팅 비용은 줄면서 실적 호조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오수영 기자입니다. 올 2분기 KT는 매출 5조 8,765억 원, 영업이익은 3,41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LG유플러스는 매출 3조 2,726억 원, 영업이익은 2,397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로써 SK텔레콤 11.4% 등 이동통신사들의 2분기 영업이익 모두 1년 전에 비해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확산과 디지털 전환으로 B2B 거래뿐만 아니라 온라인 커머스, 그리고 VOD 등의 수익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반면 오프라인 비용은 줄어들면서 수익성이 더 개선됐습니다. 1, 2분기는 코비도 쉽고 영향으로 마케팅 비용이 많은 부분 개선이 되어서 대단히 좋게 나왔던 것이고요. 3, 4분기 이후에는 프리미엄 폰들이 많이 출입되면서 시장 자체는 활성화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가입자 확보를 통한 질적 개선. 올 하반기 통신사들은 인터넷 데이터 센터를 증설하고 국내외 OTT와 협력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근 KT는 LG유플러스에 이어 넷플릭스와 재휴를 시작했습니다. 5G 투자도 계속됩니다. 통신사들은 올 상반기 3조 4,4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현재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공동 투자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5G가 공동 투자가 이루어지면 커버리지 확대도 빠르게 되고 품질에서도 유리한 면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투자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 등 5G 신사업의 성장 발판이 마련돼 있어 새로운 사업 기회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SBS CNBC 오수영입니다. SBS CNBC 오수영입니다.